수원 복층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시공될 예정이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냉장고 자리와 김치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입니다. 안방 정면으로 설계된 베란다고요. 방 안쪽으로 시공되어 있는 부부욕실입니다. 첫 번째 중간방이고요.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베란다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하부층에서 확인한 복층 계단이고요. 상부층에서 확인한 복층 계단입니다. 상부층 전면부 구성이고요. 상부층 후면부 구성입니다. 별도의 작업실이고요. 외부의 테라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BH 캐슬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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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